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981년 10월 18일 그리스 선거는 그리스 역사상 최초로 사회당 정부, 이른바 파속당 정부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선거가 마무리된 이후에 그리스는 전세계 포퓰리즘의 대표국가로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은 빛이 누적되고 누적되다가 2012년도에 재정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 만들어진 국가 부채는 촘처럼 갚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엄청난 빛의 원리금 상환과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74년도에 그리스의 사회당, 이른바 파속당, 정식 명칭은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당을 건설해서 1981년도에 그리스의 집권 세력, 제1당으로 정권을 만들어낸 인물이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오 총리입니다. 그는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되었을까? 이 점에 저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간, 1981년부터 1989년까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리스의 사례는 포퓰리즘, 이른바 대중영합주의로 권력을 잡는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981년에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1981년을 기준으로서 10인 미만 사업체가 근로자 전체의 41%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경제활동인구의 60%는 자기 사업을 하는 농부, 자영업자, 그리고 독립전문직이었습니다. 40% 정도만 임금 노동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는 전문직의 나라다 이렇게도 불렸습니다. 변변한 기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는 유독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도 변호사, 공정인, 약사, 의사 수가 현재하게 많은 나라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숫자만 하더라도 인구 250명당 변호사가 한 명일 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독일의 593명당 한 명을 크게 추월하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은 탈세도 아주 능했습니다. 따라서 임금 근로자들은 꼬박꼬박 근로소득세를 내지만 자영업자들은 대규모 탈세가 오랜 기간 동안 그리스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안드레스 파판드레오의 권력기반입니다. 모든 포퓰리스트, 대중영합주의자들은 자신들에게 권력을 쥐어줄 유권자, 지지자들을 찾습니다. 대중영합주의 정치인들은 일종의 유권자와 자기 사이에 거래를 합니다. 뭔가를 주고 표를 얻습니다. 지지자들에게는 이익을 제공합니다. 이 이익에는 돈, 지위, 연금, 그 다음에 수당, 이와 같은 편익이 해당할 수 있고 대신에 선거에서 그들은 표를 구하게 됩니다. 지지자와 대중영합주의 정치인 사이에는 철저한 정치적 거래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대중영합주의 정치인들은 국민을 우리 편과 상관없는 자들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우리 편에게 특별한 자원을 제공하고 지원을 장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선거에서 자신들에게 표를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일종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당신의 연금을 지원하고 당신은 나에게 표를 주고. 안드레스 파판드레오는 이런 정치적 거래에서 아주 뛰어난 정치적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경제에서 인구수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농민, 그리고 독립전문직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들을 특권이 없는 그리스인들이라 이렇게 좀 띄워줍니다. 띄워주면서 그들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선거 공략을 제시해서 인기를 끊입니다. 맞춤형 선거 공략이란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파격적인 연금 지원입니다. 1981년 10월에 그가 선거에서 48%를 획득해서 파속당이 장기 집권 20년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맞춤형 지원 전략에 힘입었습니다. 돈을 그냥 주는 겁니다. 연금을 다음 질문입니다. 표를 구하기 위한 특혜 제공입니다. 그리스의 사회당 파속당은 농부와 자영업자 그리고 독립전문직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들의 탈세를 방조하고 면세택을 남발하게 됩니다. 안드레스 파판드레오는 선거가 있는 해면 어김없이 세금징수원들의 활동을 규제해서 그들의 탈세를 묵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독립전문직들에게 대해서는 연금 수력에서 다양한 특혜를 제공합니다. 전문직 연금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199개의 특별소비세와 거래세가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엔지니어들에 연금과 의료보험 재정을 직접 지원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의 연금펀드는 부동산 거래서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연금펀드는 공공업무의 1%를 징수하여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연금펀드는 의약품이 거래되는 거래세의 6.5%를 떼서 의사들의 연금펀드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익을 받으니까 선거 때가 되면 안드레스 파판드레오의 파속당에 표를 주는 겁니다. 정부와 유권자가 공모관계에 들어간 겁니다. 대신에 탈세가 불가능한 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중과세를 먹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금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게 되자 안드레아스는 또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 노동자들에게도 부환연금을 제공해서 입을 다물게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맞이하기 이전에 그리스 연금제도는 평균적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너무나 후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평균 거비의 96%를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수령 시기도 58세 정도부터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치가 은퇴 이후에 거비의 61%를 수령하고 그 다음에 연금 수령 개시 기간도 61세임을 염두에 두면 그리스가 얼마나 방만한 연금제도를 운영해 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유권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에 표를 얻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도저히 재정수입으로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는 만성적인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을 능가하는 국가입니다. 모든 종류의 포퓰리즘을 선택하는 국가들은 재정적자가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재정적자가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생기기 시작했죠. 결국은 적자가 발생하는 것만큼 초과 지출만큼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야 적자국채죠. 외채를 계속해서 빌려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모든 가정은 수입에 맞추어서 지출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런 포퓰리즘을 선택한 국가들은 지출에 맞추어서 외채를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나라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는 국가부채가 급증하게 되는데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는 1980년에 20.8%, 1993년도에 91.1%, 그리고 2019년도에 185.7%를 기록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는 포퓰리즘으로 큰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경제위기를 경험하는 동안 실업률이 급증하게 되고 재정지출이 삭감되면서 연금이 엄청나게 깎이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나오고 그렇게 아주 경제위기의 나락으로 그렇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배워야 될 나라가 그리스의 나라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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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